그 다음 물질입니다. 페놀입니다. 페놀은 벤젠 구조에서 수소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알코올기를 붙인 것입니다. 벤젠에 알코올을 붙여서 벤젤알코올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이것을 페놀 이렇게 줄여서 명칭을 붙이고요. C6, H6에서 하나가 줄여서 5가 되고 대신에 수소 떼어내는 자리에 OH, 알코올기가 붙어있는 거죠. 페놀의 기본 성질입니다. 물에 약간 녹습니다. 원래 알코올 성질은 녹죠. 알코올은 녹죠. 물에 녹죠. 그래서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가령 탄소가 두 개일 때는 에탄이라고 하는데 에탄에서 수소를 떼어내고 이 자리에 OH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기를 붙이면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에서 만든 알코올이다. 그래서 에탄올 이렇게 불러주죠. 이것도 역시 물에 녹죠. 에탄 자체는 물에 안 녹지만 에탄올이 되면 에탄알코올이 되면 에틸알코올이 되면 우리가 술 음주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성분이 에틸알코올인데 그 술을 물에다 부으면 어때요? 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구분이 안가죠. 완벽하게 녹죠. 이처럼 알코올기가 붙으면 물에 녹는 성질을 지닌 돼요. 벤젠 구조에 붙으면 물에 녹지만 완벽하게 잘 녹지 않고 약간 녹는다. 그리고 산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OH 정리해보죠. 히드록시기라고도 부르고요. 히드록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로와 수소와 옥시전, 산소와 붙어있는 하이드로옥시, 두 개를 명칭 붙여서 히드록시, 하이드록시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고요. 무기물질, 무기원소, 즉 금속같은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에 OEH가 붙으면 물론 물에 잘 녹죠.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이런 것에 OEH가 붙으면 중성이에요. 그냥 사람이 마시는 알코올, 에이틀알코올도 중성입니다. 그런데 벤젠구조에 벤젠고리에 OEH가 붙으면 페놀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물에 약간 녹아서 이것은 산성을 띄게 됩니다. 산성. 그래서 OEH가 무조건 알칼리성을 띄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금속원소에 붙어있는 것은 알칼리성. 그 다음에 사슬 모양으로 메탄이나 에탄, 프로판 이런 것에 붙어있으면 그냥 중성. 즉 염산 쪽이나 양재물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물과 똑같은 상태. 중성이 되고요. 대신에 벤젠고리에 OEH가 붙어있다. 즉 페놀기가 되면 그 액체의 성질은 산성을 띄게 됩니다. 이 페놀은 상원에서 고체 상태로서 위험물 분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벤질알코올은 4류 연물 중에서 3석유로 비수용성 2000니터로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용점 자체도 좀 높은 편이고 인화점도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놀의 유제체입니다. 페놀 유도체는 페놀에 다른 원소를 붙이는 걸 말합니다. 이쪽에 수소들이 붙어있는데 이 수소 붙어있는 자리를 떼어내고 다른 걸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크레졸 예를 들면은 크실렌에서 한자리를 OEH 이렇게 알코올기로 전환하는 것을 크레졸이라고 하고요. 다가페놀, 나프토 등등이 전부 다 유도체에 속합니다. 페놀을 유도를 해서 구조로 변경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크레졸인데요. 크레졸은 페놀기도 붙어있고 그 다음에 메틸기도 같이 붙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붙어있는 것이 가까이 붙어있을 수도 있고 한 칸, 두 칸 떼어서 찢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붙어있는 것은 O형, 두 칸째 붙어있는 것은 M형, 마지막으로 대칭으로 보고 있는 것은 P형, 그래서 오르소, 메타, 파라 이렇게 명칭을 불러주고요. 크레졸도 이처럼 OH기가 붙어있는 위치, 서로 메틸기와 OH기가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 O크레졸, P크레졸은 특수 가연물 중에서 가연성 고체류로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M형은 메탄은 일반 유염물 종류로 구분이 되어있죠. 그 다음에 나프톨, 나프톨은 나프탈렌에서 알코올기를 붙인 거죠. 그것은 나프톨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구조는 탄소가 10개, 그 다음에 수소는 각각 왼쪽이 4개, 오른쪽이 4개, 8개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1개를 떼어내고 7개로 줄고요. 1개 떼어내는 대신에 OH를 붙인 것이죠. 히드록식이 알코올기를 붙인 것입니다. 이게 나프톨이라고 합니다. 나프탈렌 구조에 OH기가 1개 달라붙은 형태이고 나프톨은 고체 형태입니다. 고체 형태, 그리고 특수 과연물로 속해있어요. 위혼물로 구분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나프톨은 특수 과연물 중에 가연성 고체류에 속하고 지정수량이 3000km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트리, 니트로 벤젠 구조인데요. 니트로 벤젠은 벤젠 구조에서 니트로끼 하나를 붙인 것을 니트로 벤젠 말하고 만약에 니트로가 2개가 이처럼 붙어있다. 그러면은 디, 니트로 벤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요. 만약에 3개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트리, 니트로, 벤젠 이렇게 불러줍니다. 3개면은 트리. 자, 그런데 디, 니트로 벤젠일 때는 벤젠의 니트로가 가까이 붙어있을 수도 있고 한 칸 떨어지고 또는 두 칸 떨어지고 이처럼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역시 O형, M형, P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부터 있는 니트로 벤젠입니다. 성질은 단모황색, 오랜만에 조금 색깔이 나오죠. 또는 갈색의 점성, 약간 끈적이는 성질이 있는 액체 상태이다.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요. 환원이 된다 그러면은 수소를 결합을 시켜준 거 수소를 결합시키면은 환원 만약에 수소를 떼어내면요 제거하면은 산화 그렇게 불러주는데요. 수소와 결합을 시켜서 환원되어서 아닐린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저리 떨어내고 그 자리에 수소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NO2가 붙어있는 니트로끼에 H2, O2를 떼어내고 수소를 갖다가 치환을 다시 시켜주면 결합을 시키면은 산화에 반대가 되니까 환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NO2가 NH2로 바뀌게 되죠. NH2가 붙어있으면은 아민기가 되는데요. 아민기가 붙어있는 벤젠 그러면은 아민벤젠 또는 아닐린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같은 명칭입니다. 아민벤젠과 아닐린 이건 피부에 흡수가 되는 성질이 있고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4류 위험물 중에서는 3석 유류에 속해 있고요. 각각이 찍은 명칭들이 지금 당장 안 외워도 구조만 일단 떠올리시고 읽는 방법 그리고 분자식을 써 내려가는 방법 이것을 학습을 많이 하시고 각각의 지정수량이 얼마인가는 뉴벨 위험물 뉴벨의 특성 가운데 또 성상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리니트로톨루엔입니다. 톨루엔에 이처럼 니트로를 3개를 붙인 것이죠. 톨루엔에 만약에 니트로를 2개 붙이면은 디니트로톨루엔 그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런 것은 TNT라고 하는데 약자로 트리니트로톨루엔 그렇게 말하고요. 역시 담황색 연한 담은 연하다 옅다 라고 할 때 담이라고 하고요. 진하다 그러면 농 그렇게 말합니다. 농담 할 때 진하고 옅고 하는 것을 담이라고 그러죠. 옅을 때 담황색 주상결점 기둥 모양이다. 기둥 주자를 사용합니다. 햇빛을 쏘이면 갈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담황색이 좀 진해지는 거죠. 물에 녹지 않습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 TNT는 녹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든 폭약의 폭발력의 기준이 됩니다. 폭약 중에 감도가 민감한 정도가 가장 낮고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폭발력은 우수합니다. TNT는 오류 위험물에 속해 있습니다. 폭탄 종류고 자기연조성 물질에 해당하죠. 자 다음으로 트리니트로페놀입니다. 트리니트로페놀은 페놀 구조에서 만들죠. 그리고 니트로를 3개를 붙인 것입니다. 자 먼저 벤젠고리 모양에서 히드록시기 OH를 하나를 붙이면 페놀이 된다 그랬죠. 그 자리에 이처럼 NO2 니트로가 3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물론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를 붙었지만 2개를 붙일 수도 있어요. 2개를 붙이면 디니트로페놀 그렇게 부르고요. 니트로가 몇 개가 붙어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겠죠. 약자로는 트리니트로페놀 그래서 TNP 이걸 관용적인 명칭으로 줄여서 피크린산 그렇게 불러줍니다. 트리니트로페놀 TNP의 기본 성질은 다망색이 아니고 이제 황색이 됩니다. 황색 물론 다망색 그러면 연한 옅은 노란색이고요. 황색 그러면 그냥 노란색이고요. 기둥 모양이 아니라 뼈쩍뼈쩍한 바늘 모양이 됩니다. 지금 이쪽에 TNT하고 조금 약간의 구별이 되고 또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는데 모양이나 또는 색깔이나 또는 성질 이런 것을 약간의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NT 트리니트로페놀은 다망색이다. 그 다음에 트리니트로페놀은 황색이다. 약간 색이 진해진다. 그 다음 TNT는 주상 주상이 기둥 주자예요. 기둥 주자라서 기둥의 모양이다. 그런데 TNP 트리니트로페놀은 바늘 모양으로 뼈쩍뼈쩍하게 생겼다. 자 이런 특징이고요. 똑같이 TNP도 폭탄 종류라 오류 위연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TNT는 물에 녹지 않는데 TNP는 온수에 녹아요. 단독적으로는 충격에 둔감한 편입니다. 그러나 금속염 금속염은 금속성물이 포함된 소금이죠. 가솔린 알코올 황 이런 것 등등과 혼합이 되면 아주 작은 충격이 더 민감한 반응을 해서 폭탄이 됩니다. 폭발이 됩니다. TNP는 오류연물 중에서 지형수량 200kg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닐린입니다. 아닐린은 이처럼 벤젠 구조의 NH2 아민기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것인데요. 아민기가 붙어있는 벤젠이기 때문에 아민벤젠 그리고 벤젠 구조가 기본적으로 C6 H6에서 하나를 떼어냈으니까 5 하나 떼어낸 자리에 아민기가 붙어있는 NH2 이쪽에 뒤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아닐린의 기본성질은 역시 물에 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봤지만 물에 녹는다 벤젠 구조인데 치환을 했다 유도체인데 물에 녹는다 등장한 것이 일단 페놀 약간 녹는 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TNP 트리니트로 페놀이 온수에 조금 녹는다 이것도 물에 약간 녹는다 이런 특징들이 나왔죠. 나머지 대부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에요. 물에 녹지 않는 것들. 자 아닐린은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고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반응성이 뛰어난 이온화 경향이 강한 금속들과 반응해서 수소와 아닐리들을 생성합니다. 즉 이 자리에 H자리에 H자리에 이게 떨어져 나가고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 이런 것이 달라붙고 수소가 발생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류 연물 중에 삼석유류에 속하고 물에 녹지 않아서 비수용성으로 지정수양이 2000리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벤젠 구조를 또 니트로화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요 벤젠의 구조에 HNO3 질산이죠 읽을 때 NO3가 원자단에서 질산기 기초학 공부할 때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이건 마이너스 일가라서 플러스 일가인 H가 하나 붙으면 질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이기 때문에 왜 NO3가 마이너스 일가의 전기성질을 띄게 되는 원자단이 될까요? 질소하고 산소는 포온년부 탄학요소의 인기후래서 핵의 힘이 센 순서로는 산소가 더 약간 세고요 질소가 산소보다는 덜 셉니다.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빼앗기를 좋아하는데 육족이다 보니까 팔각형을 채우려면 전자를 두 개씩 빼앗죠. 그게 세 마리죠. 그런데 질소는 오족이라서 가장 바깥쪽 궤도에 튀어나온 전자 최외각전자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를 털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 다섯 개를 털리면 핵 속에 들어있던 양성자 다섯 개가 짝이 갑자기 없어져서 플러스 5의 꼬라지를 내는 상태가 됩니다. 계산기를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즉 분자가 못되는 전기성질을 띄는 이온 상태가 돼서 플러스 1의 성질을 띈 1쪽에 있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을 붙이면 분자가 곧바로 되죠. 이게 질산 인데요. 질산을 갖다 붙이면 이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질산 중에 붙어있는 니트로 기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나머지 나머지 6군데 다 수소가 붙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HNO3 라고 하는 질산이 1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질산은 산성 강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력이 강합니다. 질산은 보면 H도 있고요. 그 다음에 O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트로겐 NO2도 있고요. 이런 게 다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 중에서 NO2가 결합이 되고 수소가 떼어내지는 이런 상태 가 되죠. 그러면 수소가 떨어진 자리에는 NO2가 물론 당연히 달라붙게 되고요. 떨어져 나온 H1 그 다음에 질산에 들어있던 H1 그리고 NO3에 들어있던 O1 이렇게 되면 결국엔 나머지가 H가 두 개 O 산소가 안개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죠. 이 물이 자꾸 쌓이게 되면 반응이 더디게 된다. 왜? 펜젠이나 일반 사슬모양의 탄화수소나 다 기름과 같은 구조인데 기름에 물이 섞여 있어요. 자꾸 섞이면 반응이 더디게 되죠. 그래서 그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CH2SO4 C는 농축된 뜻을 지닌 Concentrated 라고 했죠. 농축된 진한 황산을 넣으면 황산이 질산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산이기 때문에 질산이 작용을 하는데 방해는 하지 않아요. 대신에 물기를 좋아해서 수분을 흡수해 갑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한 수분을 흡수해 가면 이제 이처럼 니트로 벤젠이 되겠죠. 니트로가 하나 붙으면 니트로 벤젠이 고요. 만약에 HNO3가 EHNO3 이처럼 질산이 두 개가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은 D니트로 벤젠이 이루어지는 거죠. NO2가 두 개가 붙은 만약에 3HNO3 질산 세 개의 분자가 달라붙으면 니트로가 세 번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트리 니트로가 되겠죠. 자 이처럼 니트로 벤젠이 만들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산소를 떼어내고 산소가 붙어있다. 그 붙어있던 산소를 떼어내면 산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환원이죠. 산소가 결합이 돼서 산소가 그 분자에 들어가서 초토화를 시키면 산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산소를 떼어내고 대신에 뭘로 수소를 갖다가 붙여주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NO2가 NH2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NH2로 물론 그 중에서도 수소가 떨어져 나온 것하고 산소 떨어져 나온 것하고 해서 물이 생생이 되는데요. 진한 황산으로 역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민기 아민기가 붙어있는 게 됩니다. NH2로 교정을 해야겠어요. 아민기가 붙어있는 벤젠이 되는데 이게 아민벤젠이라고 하고 아닐린이 됩니다. 이처럼 벤젠 유도체를 아주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먼저 그림으로 벤젠 유도체는 학습을 해서 벤젠 육각형 구조에서 그 수소를 떼어낸 자리에 과연 어떤 것이 달라붙느냐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탄소가 몇 개 수소가 몇 개 관능기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표시한 분자식으로 바꿔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명칭을 읽을 때 물질의 명칭을 어떻게 붙일까 여기 달라붙어있는 관능기와 벤젠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관능기 이 명칭과 벤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러한 명칭을 좀 간편하게 해서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줄여놓은 별밍이 있죠. 별칭이 예를 들면 아민벤젠 그러면 아닐린 이렇게 말하고요. 비닐벤젠 그러면 스틸렌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다른 별칭이 있죠. 관용적인 명칭이 있는데 그것도 그것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관능기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이것을 좀 구별해놓으시고 대부분 물에 안 녹는데 물에 녹는 것이 몇 가지 안 되죠. 벤젠 구조처에서는 비수용성으로 되어 있고 일부분만 몇 가지 종류만 물에 녹는 성질을 지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향기가 있죠.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색깔 자체는 대부분 없지만 이게 고체화 된다든지 그러면 색깔을 좀 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무색에 가까운 것이고요. 또 하나 독성을 띄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벤젠 구조는 잘 분해가 되지도 않고 하는 완벽한 공명 구조로 이렇게 육각형처럼 되어 있어서 잘 외부에서 때려도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구조이고요. 벤젠 유도체 가운데서 상당수는 사람이 직접 흡위를 하게 되면 그러한 독성이 누적이 되어서 발암물질로도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일반 화학 부분에 기초적인 부분을 잘 학습을 해서 닦아 놓으시면 위험물을 진짜로 공부할 때 위험물 성질 상태 즉 성상을 공부하거나 할 때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고 구조 건방 떠올릴 수 있고 물질의 명칭 떠올릴 수 있고 그 물질이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4류 연물 5류 연물 중에서 대략 어떤 특징을 기본적인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저장 방법이나 지정수량 그리고 또 불을 끌 때는 어떤 소화약재가 가장 탁월하게 반응을 한다. 이 정도만 얹으면 위험을 거의 정보화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험물 일반화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